오늘의 영상 포인트 그래서 오늘은 협력을 좀 도모하고자 돈보, 매기빵을 할 겁니다 조박친구는 1899에 1119번이다 아, 오줌 마려 감사합니다 수술 없는 듯한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자리를 비우는 순간, 뒤통수는 각오해야 한다 그럼 즐거운! 자, 오늘은 뭔가요? 인사부터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벗고서 할 얘긴가요, 이게? 흔들리는 벗고 시키다른 레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배포 배포, 배꼽에 낀 배꼽 배꼽보다 큰 배 맞구나 자, 오늘 뭘 해볼거냐 일단은 바로 파란모에서 존버하기 리을디긋 박으세요 박았습니다 들어가서 말하십시오 십시, 십시, 십시 어떻게 십시까요? 하이 하이하이 자,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파란모를 해본 적은 굉장히 많은데 파란모에서 노파밍 존버를 두 끼리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협력을 좀 도모하고자 오늘 저희는 존버 내기빵을 할 겁니다 아, 협력을? 네, 협력이 보다가 오케오케 내기는 만약 죽어 죽으면 순위 차이 나는 대로 만원 아, 콜콜? 오케이? 콜콜콜 네가 만약에 50명대 죽고 내가 40명대 죽었다 10만원 10만원 그 자리에서 현찰로 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현찰로 아니면 뭐 토수 파카오페이 계좌이체 아, 현금이 깔끔하죠 근데 현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데나 가기야? 좀 같이 있자 일단은 같이 있어야지 영상미가 나오지 않을까요? 현! 아니! 그러면은 네 찍으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아, 오케이 자 찍었습니다 오, 이쪽으로 보기 별로 내리시고요 1도 먹으면 안 되지? 거시기 한 건 먹어도 됩니다 거시기가 뭐야? 거시기를 어떻게 먹어? 안 돼! 아니, 드링크라든가 수류탄 뭐 예를 들어서 총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자기장 어때요? 아주 좋은 자리로 왔죠? 여기서 어떻게 할까? 뭐야 깜짝이야 안 보이지? 아, 좁잖아 좀 더 옆에 가봐 피콘같이 생긴 게 야, 거기 사람 있다? 얼마 못 가, 누구 쪽? 아, 사람 있으며 없어요 근데 이거 좀 보이나? 너 와봐 얼룩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안 보여 안 보이긴 하는데 내 눈은 잘 보여 오, 안 보여 안 보여 나 거기 가고 싶어 꽃밭 꽃밭? 꽃밭 어디? 일단 알려줘 불꽃밭 거기 말고 진짜 꽃 있는데 아, 여기다 여기 여기 나중에 가시든가 하세요 지금 가실까요? 아, 지금 가세요 전 여기가 굉장히 가네요 이거 연습판 해보려고 그러면? 에이, 연습판도 실전처럼 해야 재밌지 같은 위치에 있어도 누가 먼저 들키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야, 그 자리에 그게 뭐냐? 이런 데 있어야지 더 안 보이지? 진짜 안 보여 근데 아, 오줌마려 또? 내가 너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수상도 없는 자신맞어요 클리합니다 아니, 너무 아니, 상황이 너무 웃겨서 공손 설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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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반영이잖아 아, 킬하면 킬? 아, 그거는 한 10은 깎아줘야 되지 않나? 수류탄 같은 걸 주어도 되는 거야? 아, 그럼요 하하 석공도 되는 거야? 아니, 석공은 선 넘지 수류탄은 넘고? 수류탄이 더 세잖아 아니, 근데 수류탄은 이제 없는 느낌이잖아 아, 석공이 있는 느낌이야? 석공이 있는 느낌이고 그래, 그러면 한 손에 쥘 수 있는 것만 한 손에? 어, 한 손용 권총도 두 손으로 쑤지 않나? 그렇게 쏘잖아 어, 맞아, 두 손이다 권총도 안 돼 그럼 한 손으로 쑤는 게 뭐 있지? 연박전 던져가지고 머리 맞추고 있을 거야 하하하하 후라이팬 되겠다, 후라이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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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메 아, 깜짝이야 사람 있어? 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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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쏴? 미쳤나봐 뒤에서, 뒤에서 가까웠어? 이 방향 꽤 멀었어 아, 내 옆으로 붙지 마세요 헬로 쫓아오고 있어? 안녕 우와, 옆에 하나 붙어있잖아 안녕하세요 하하하 또 만나네요 그 꽃밭이 좋다고 들었어요 여기 내 겁니다 예 야, 가는 거야? 예 여기 내 꽃밭 맞아? 몰라, 여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 꽃밭 아니잖아, 여기는 아, 꽃밭 맞네? 그럼 무슨 맛인데 이거? 고춧밭이야? 고춧밭인줄? 여기 아무리 기여도 모르거든 여기 좀 헷갈리게 하겠다 나 낮 보여? 안 보여, 일도 안 보여 나 보인다 보여? 이름 보여 안녕 보여? 너 지금 기고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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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인다 보인다 여기 집 옆에 있나 봐 집에는 없어 완전 오른쪽에서 들리는데? 있었으면 우리를 쏘지 않았을까? 바로 옆에 있는 집만 하는 거 아니야? 어, 야 설마 이 꽃밭에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어? 꽃밭에 누가 있을 수도? 어, 누가? 어? 공포다 어허, 호러물인데? 아마 이쪽 능선에서 두 팀 정도 넘어올 겁니다 아이, 아주 좋아요 이거 안 좋은데? 아, 제가 맨 이쪽으로 잡혔으면 좋겠다 배그가 너무 자기장이 알기 쉽게 줘가지고 분명히 이쪽으로 잡힐 거란 말이지 왜, 왜? 아, 그게 그래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얍! 이거 봐! 이거 진짜 배그 맨날 자기장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정말 똑같아 형식이 좌좌우 아니면 우우좌 그리고 중중좌 이 법칙 개선이 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진짜 그쪽으로 안 가셨어요? 혹시나 살짝 도박하는 느낌이랄까? 아, 이번엔 본전 찾을 수 있겠지 오! 야야야야야야 왜? 뭐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깜짝이야, 살려줘 기다려, 기만해 살려줘 내가 살려줄게 야,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간다 내가 살려줄게 야, 아무것도 벗고 있는데 이걸 죽이냐 내가 살려줄게 27등 와, 용돈 올라가는 소리가 짜잔하게 들립니다 근데 두 명이었다, 조심해 알아요, 알아요 다 보고 있었어요 이미 그쪽한테 가고 있는 거 아, 진짜? 네 치사하다, 진짜 보는 순간 그쪽 머리가 뚫리는 걸 어떡하냐 아,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어 여기 집에 두 명 있거든 이거 듀오인가? 듀오판인 거 같아 어, 어, 야 발소리, 발소리 내 발소리 나 죽은 데 사람 있어 나 죽은 데 사람 있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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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좀 두지 마세요 빨리 가야 돼, 지금 없어, 없어, 지금 뛰어도 돼 아, 시끄러워요 10만원 빨리셨네요 야, 아, 지금 개많이 빨렸네 빨리 죽으란 말이야 자기장 밖에, 랑 안에 와, 개머러, 개머러 가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장 개머러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내가 누구냐? 김치쭈 꽉스쭈 아니었어? 김치쭈입니다, 김치쭈 멍걸이 이렇게 바꿔버려? 오, 야, 거기 사람들 사람들 어디 어디? 아, 페이크 좀 놓지 마세요 아니, 쟤였나 봐, 쟤 쟤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와, 구상까지 챙겼어? 응 잘 꼬으면 그쪽도 한 상가 구상은 무겁잖아, 구상은 두 손이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와, 이거 도시 왜 이렇게 들어가나? 빨리 뛰어, 저거 돌아와서 뛰어 아, 여기, 여기 대각 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중간으로 들어가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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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야, 너한텐 저게 무서운 총소리로 들리지? 나한테 엄청 놀라가는 소리로 들린다? 야, 거기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거기, 그래서 사이로 들어가 조용하세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건물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바로 가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그냥 뛰어야 돼 그래, 잘 뛰고 있어, 잘 뛰고 있어 싸웠을 때 뛰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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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깜짝이야, 씨 길 보지 마, 그냥 빨리 그냥 기어가 아고야, 조용하세요 야, 거기 아니다, 더 멀리 가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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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제빈아 아, 조심해 빠탱 걸려, 거기 자기장? 딱 걸려, 이게 와, 미쳤던 자기장 이게 얼마야 진짜 신난다 저기 있다 제가 저쪽을 견제하고 있다? 이쪽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 누가 이렇게 맨발 바닥이 맨땅에서 이렇게 뛰어다녀 아, 야, 여기는 아니야, 솔직히 야, 풀 수프론 들어가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눌러유 그까? 아, 이건 좀 알아요 와, 저기 있다 야, 니 쪽으로 온다, 니 쪽으로 온다, 니 쪽으로 온다, 니 쪽으로 온다 이거 못 볼 거 같아, 못 볼 거 같아 쟤? 이쪽으로 안 온다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지? 한 명 어디 있어? 저기 뒤쪽에 있어, 나무 뒤쪽에 어 어 야, 이거 어떻게 가 차라리 가서 그냥 춤춰 줘 앞에, 앞에 표시까지는 가 어때, 어때? 사온다 앞 표시까지 가 너무 민머리야, 민머리 너 뒤보지와라 너 뒤보지와라 에이에이이이이이이이이! 왼쪽에 있는 애 봐봐. 왼쪽에 있는 상, 상. 상 어때?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지금 가, 지금 가. 너도 가. 너 가야 돼. 아프다 이거 가지 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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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오? 자 이거 스쿼드구나! 형 팀 싸야 잠깐만! 춤출까? 좀 춤추지 않나? 춤추는 봐주지 않을까? 춤추는 봐주지 않을까? 으악! 깜짝이야. 야 잘했다. 요는 쏜 쏜 저 아이의 잘못이 아니야. 딱 돌리자마자 땅 쏘고 쏘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거지 오 잠깐만 저거 질겜 유저인데 땅 하고 쓴거지 이제 막 잡아 안보여 어딨어 얘들이 다 팀이었고 내가 보이자마자 어? 하고 할래? 춤을 구경하다 주겠네? 야 이거는 너무 질겜을 모르는 애네 그니까 자 몇 등? 27등 25만원을 지금 토스로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야 어떻게 25만원이야? 너 4등이잖아 아 맞네 2등이 아니고 4등이니까 23만원만 보내주시면 되겠네 야 2만원 깎았다 아잇 참나 invece 들어갔다 요즘에 이런걸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결국 김한혜 hourly님 김계정한테 24만원을 쭈 dezit 빨려버리고 이렇게 끝 아 f 저도... 움직임